와우 유아인 너무 멋지죠? 서인이가 자체만으로 화보가 되는 남자 유아인 알아놓으시겠습니다 와우 정말 이모 무대와 너무 잘 어울리는 일치면 어디 가시는게 자 유아인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말 멋집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유아인씨가 모든게 멋이 되고 힘이 되죠?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쪽 네 오늘 정말 많이 들어와주셨어요 자 유아인씨 그 자리에 잠시만 계셔주시고요 힙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